늦은 밤에 혼자 골목에 들어서면 항상 불안하셨죠? 강서구에는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로고젝터가 생겼습니다. 강서구는 늦은 밤 귀가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안심 귀갓길 15곳에 로고젝터를 설치했습니다. 로고젝터는 특정 문자나 그림을 LED 조명으로 투사해 바닥이나 벽면에 비추는 장치로 레벨이 다른 안심강서, 혼자가 아닙니다,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등 6가지 디자인된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특히 조명효과가 뛰어나 가로등 역할도 해주고 있어 야간 보행자의 안전이 보다 더 강화됐습니다. 여성안심 귀갓길은 강서경찰서가 방범시설 유무와 112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지정한 곳으로 강서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